헬로!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권고하는 것 촉촉 코에 매일 벗고 있는 냄새 나요 사랑해요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노르웨이 사람 엠블라입니다 케이팝을 많이 좋아해서 아 예상 오빠 솔직히 노르웨이 사람들 화장 그렇게 많이는 안해요 자연스러운 피부 저는 해요 한국 여자들 아일랜드이나 간단한 그라데이션 같은 거 되게 예뻐요 저는 부러워요 저는 화장품 없는 세상이면 살 수가 없는 정도 아주 건조해요 핑크빛 들어가는 피부라서 제일 밝은 톤이에요 선크림 쿠셔닝 컨실러 스크럽 마스카라 일단 많이 추천해줬는데 라네즈 11시 저는 이거 되게 잘 써요 저랑 맞는 거 거의 하나뿐인 것 같아요 솔직히 커버력은 약간 중간인 것 같아요 예뻐 보이고 싶을 때 발라요 못생기게 보이고 싶을 때는 없는데 좋아요 제가 이거 찾아서 너무 행복해요 겟 트윗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피부랑 맞는 파운데이션 잡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이쪽에 있는 이거 하고 이거 섞이면 저희 피부 색깔랑 너무 비슷해서 좋아요 계속 꺼낼까요? 이거 일본에서 샀어요 레블론 포로레디 일본인데 광고하는 것 같아요 이게 모공 커버 그리고 그냥 전체적으로 톤이 예쁘게 하는 그런 프라이머인데 더운 날에 어쩔 수 없이 기름지잖아요 근데 이거 먼저 바르면 기름지진 않아요 얼굴이 한국에서 바니까 좋아요 이것도 외국 사람들이 여기 워터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크리면 되게 인형 같은 느낌이 드는데 주울링 펜슬이라고 하네요 많이 하면 과해 볼 수 있으니까 조금만 하면 약간 눈이 거보여요 눈썹이면 에뛰드 맨날 이거 그리고 이걸로 고정하는데 keep my brows fixer 눈썹 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 위로 가는 게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로 이렇게 고정하면 하루 종일 그 모양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좋아요 예뻐 보여요 아이섀도우는 딱 추기만 가져왔어요 Look at my eyes PK 10번 핑크톤으로 아이섀도우를 하면 어려보이고 뭔가 상쾌한 느낌? 이거 색깔은 자연스럽고 예쁜 핑크 가끔씩 블러셔라도 쓸 수 있으니까 이거만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이거는 홀리카 홀리카건데 2번 레인보우 핑크 이거는 아이섀도우 말고 하이라이터로 써요 건강한 빛? 여기가 살짝 골만 이거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라이팅 잘하면 앞쪽으로 전 전 전 맞지? 마스카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마스카라예요 메이블린 The Colossal Volume Express Waterproof 어릴 때부터 엄마도 용돈 주면 새로 마스카라 샀어요 그런 아이였어요 다른 마스카라든 속눈썹이 약간 붙이게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엄청 예쁘고 한국에서는 안 팔아요 브러쉬가 달라요 만약에 마스카라 좋은 거 잡고 있으면 꼭 꼭 추천해요 사랑해요 그냥 외국에는 칼색이나 약간 보라색? 불자연스러운 색깔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Urban Decay Stark Naked 저도 약간 자연스러운 갈색을 사고 싶었어요 이런 색깔 아주 예뻐요 특별한 패션이랑 같이 어울리는 색깔인데 바를 때는 자신감 어떤 러쉬하고 바디샵은 동물 실험 반대하는 브랜드예요 솔직히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물도 그래서 러쉬나 바디샵 제품이 좋은 거 있으면 꼭 쓰려고요 이거는 립 스크럽인데 팝콘 팝콘 냄새 나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써요 이렇게 스크럽하면 되는데 건조해 보이는 입술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촉촉해 보이고 각질 다 없애는 제품이요 저는 피부가 빨개지고 죽은 게 생기니까 선크림이 진짜 필수예요 저한테 이거는 바디샵 선크림이요 기름지지 않고 건조하지 않고 그냥 딱 그대로 있어요 아무것도 안 바른 느낌이요 엄청 빠르게 말라요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한 번 써보면 다 좋아할 거 같아요 진짜요 노르웨이에서 온 외국인이 추천하는 촉촉템 더 바디샵 선크림이요 오랫동안 한국말 저만 말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긴장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잘한 거 같은데 이 동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팔로우 해주세요 안녕